뉴욕 증시 상황 체크 네, 맞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공식적으로 4분 실적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긍정적인 실적이 꽤 나오는 것이 주시장의 밑바탕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주말에 나왔던 몇몇 경제지표가 시장의 좀 더 상승을 위로 올리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우지스, 나스닥이 모두 0.3% 이상 올라가면서 사상 최효과를 기록했고요. 다우지스도 한 0.2% 정도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역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기업들이 주가를 끌고 올라가면서 사상 최효과를 한마디로 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지난 한 주간을 보면 S&P500은 2주 연속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6주 연속 상승하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나스닥이 2.2%나 주가가 급등했고요. 다우지스 1.8%, S&P500도 거의 2% 가까운 반등을 보인 것이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경제지표 중에서는 역시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가장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월간 신규 착공 건수는 13년 만에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60만 8천 건이 나왔는데요. 2006년 10일 이후 최고였고요. 전망치가 13만 8천 건인 거면 상당히 더 좋게 많이 나왔다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년 농기 대비를 무려 40%나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주택 착공 건수가 좋은 것은 역시 고용시장이 괜찮다는 것. 그리고 임금 상승이 계속 꾸준하게 완만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 흔히 모기지라고 그러죠. 모기지 금리가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용이 되겠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가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되겠고요. 그다음 지금 보이는 화면은 산업생산입니다. 산업생산은 0.2% 감소로 예상됐었는데 조금 더 나빴거든요. 0.3%였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돌리지는 못했다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즉 시장은 지금 호재는 반영하고 악재는 반영하지 못하는 즉 전형적인 과열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다 없다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종목별로 보면 역시 지난 한 주 내내 아마 가장 핫한 주식은 역시 여러분들 누구나 다 쓰시는 바로 유튜브를 갖고 있는 구글이죠. 회사의 정식 이름으로 상장된 이름은 지주회사로 상장됐기 때문에 알파벳이 되겠는데요. 유비에스에서 이렇게 빨리 올라간 주가에 대해서 또 목표 주가를 1460에서 1675% 올라가면서요.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2%가 넘는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콜컴이의 5G 시대에 어떤 관심을 여전히 많이 받고 있는 주식 중 하나인데요. 시티그룹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목표 주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또 레벨 직전 고점을 산뜻하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주식 시장이 좋다 보니 여러 가지 자산 운영 시장, 특히 ETF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ETF는 전 세계에서 가장 ETF 자산 규모가 많은 것은 S&P500을 추정하는 SPY, SPY라고 있는데요. 이거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스테이트 스트릿 글로벌의 모 회사가 되겠는데요. 스테이트 스트릿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요. 주가 역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대적으로 작년에 팡 주식 중에서 재미없던 것들이 넷플릭스가 되겠습니다. 작년 봄 이후 계속해서 쉬는 모습입니다. 특히 디즈니 플러스가 나오면서 경쟁이 심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됐었는데 오히려 디즈니 플러스가 11월 출시한 이후에는 상당히 소강 상태에 보이는 반면에요. 이번 주에 발표할 실적 시즌 발표에 넷플릭스에 대한 오히려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넷플릭스 목표주가 올라가는 추세인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UBS가 역시 목표주가 올렸고요. 주가는 소폭의 상승세를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말씀하셨던 종목이 이전에는 애플 그리고 지난주에는 테슬라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오늘 구글까지 얘기하셨는데 이런 종목들이 보면 다들 기술주 범위이고 성장주 섹터라고 보는데 최근에 뉴욕 증시는 또 방어주들이 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작년 사실 작년 1월부터요. 8, 9월 초까지는 성장주보다는 이런 방어주 주식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다들 주식시장 사상초역과 랠리 계속해서 다들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오지만 작년 9월까지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들으셨던 것이 리세션 아닙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세 차례 정도 그때 있었고요. 작년 8월, 9월에도 또 한 차례 주가가 덜커덩하고 내려갔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장 섹터, 물론 그런 주식 중에서 올라간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보면 방어적 섹터, 유틸리트가 됐건 리스가 됐건 필수 소비자가 됐건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작년 9월, 10월 이후 테슬라도 그 범죄에 들어가겠고 애플도 그 범죄에 들어가지만 그런 것들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또 가치주들이나 방어적 섹터들은 상대적으로 재미없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사상초역과를 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 가지 또 과열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되겠지만 두 번째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시장은 순환하면서 지금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을 팔고 사고, 팔고 사고가 아니라 꾸준한 포트폴리오가 시장의 대세의 트렌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보여드린 것은 유틸리티 섹터인데요. 유틸리티 섹터가 섹터 이태폐가 지금 최고점을 가고 있겠고요. 지금 보여드린 건 USMV라고 해서 소위 제가 말씀드렸던 방어적 섹터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은 고베타가 아니라 저베타입니다. 저베타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지수 대비 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거로 구성된 대표 이태폐가 USMV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다시 사상초역과를 1월 들어서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9월부터 11월까지는 재미없다가 12월 중순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특정 섹터, 특정 종목이 아니라 완만하게 더불어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랑 상관없이 지난주 내내 시장에서 가장 핫 트렌드이자 저는 2020년에 투자업계, 월가뿐만 아니라 경영업계의 새로운 화두는 분명히 저는 소위 지난주에 블랙럭의 레드핑크 회장이 얘기했던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고요. 그것으로 다 모아진 것이 ESG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는 환경이고 S는 사회 그리고 G는 거버넌스인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이게 별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고 약간 폄하되는 부분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ESG 인베스팅이 2020년 최고의 화두라는 얘기를 여기저기 다 압니다. 그리고 작년에부터 얘기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것이 실제로 관련된 펀드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내일부터죠. 화요일부터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보스 포럼 홈페이지에 가면 제일 먼저 나온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랬다, 툰베리가 나오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여러 가지 이슈, 설전이 있을지 없을지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 있지만 그보다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이런 환경 보호, 그리고 사회적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다보스 포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지난주에 레드핑크 회장이 얘기했고요. 아마존도 얘기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대표들도 각각 나와서 그런 서스테이너빌리티와 환경 이런 쪽, 그리고 카본 제로, 탄소 배출 제로 이런 시대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ESG 관련된 무브먼트, 사회운동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걸 좀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가장 작년에도 S&P500보다 이겼고요. 올해도 지금 이기고 있는 것이 ESG-U라는 ETF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ETF가 있는데요. 아직 거래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지금 사회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 정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네요. 특징적인 종목들은 또 방어주의 얘기했고요.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일정 이슈 좀 알려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오늘 밤은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휴장 이유가 예전에 흑인 목사로 유명했던 분 아닙니까? 마틴 루터 킹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휴장이 되겠고요. 내일 화요일부터 이번 주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화요일날은 일본과 ECB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스위스에서 열리기 시작하고 있고요. 수요일날은 기존 주택 판매나 주택 가격 지수 정도가 발표되는 것이 이슈가 되겠고요. 이번 주에도 43개 정도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예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넷플릭스가 화요일날, 미국 시간은 화요일날 아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보면 수요일날 나올 텐데요. 그 정도가 있겠고요. 존슨앤존슨 정도,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정도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만하게끔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P&G가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정도가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뉴욕엔서울, 이항영 전문의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